아멜루야! 아멜루야! 만약 유대교가 행위로 구원 받는 종교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의해 은혜로 구원하시고는 율법을 신의 산에서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수여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앞선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의 기저에서 출발하여 바울 당시 즉 신약의 1세기 유대교를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의 종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에 대한 새 관점 학파입니다 이처럼 바울에 대한 새 관점 학파들은 1세기 유대교를 은혜의 종교로 보기 때문에 바울이 1세기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논쟁했다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로마천주교와 피터지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유대교를 로마천주교로 투영해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원래 바울 역시 1세기 유대교를 은혜로 구원받은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교와 각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 관점 학파들의 주장이 뭐 그리 큰일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바울의 새 관점은 예수님에 의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은 1세기 유대교에 대하여 혁명적인 수정을 가함과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성경적 칭의 교류에 대해서도 큰 수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당히 저명한 신학학자로서 성경을 신뢰할 만한 역사적 문서임을 확정하는 일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변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 엔티라이트라는 영국 국교회 감독이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사상을 옹호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보금주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 바울 신학의 새 관점에 대한 호의와 동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종교개혁 이래 이신칭의 교리는 보금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에 의해 교회가 서기도 하며 그것이 없이 넘어지기도 하는 조항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칼빈 역시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과 경건의 토대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약 500년이 지난 후부터 보통 중세로 여기는데 이 중세시대에 로마천주교회에 의해 칭의론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칭의론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꼭 5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17년입니다 그런데 이 500년을 즈음하여서 이 새 관점 학파들에 의해 다시 성경적 칭의론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도 첫 수요에 비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수해야 할 성경적 칭의 교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적 칭의 교리의 전제는 온 인류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로 20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19절과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스 3장 9절로 20절까지의 타락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는 로마스 1장 18절부터 로마스 3장 20절까지의 논증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스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타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어서 로마스 2장 1절부터 3장 8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논리적 흐름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9절로 20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심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스 3장 1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경륜 가운데 주어진 유대인의 특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을 특별한 자로 만들어주는가에 대하여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게 부정적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못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언급한 죄 이 한마르티아는 단수인데 이는 죄인들이 짓는 죄의 열매로서의 행위 하나하나를 지금 바울이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된 세력 곧 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선하거나 혹은 중립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간혹 한 번씩 해가는 그 죄의 열매들 그 특별한 행위들을 죄로 여기는 일반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죄의 관점과는 다르게 인간은 죄라는 이 세력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존재임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권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인간의 피조성을 잇게 만들어버렸고 인간을 속여 스스로 피조문의 신분을 떠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아담 안에서 선악가를 따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 죄의 권세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서 부약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의 인용입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10편 14편과 53편의 인용입니다 13절에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는 10편 5편과 10편 140편의 인용입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0편 10편 인용입니다 15절로 17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지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 59장과 잠원 1장의 인용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10편 36편의 인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조목조목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고 있고 네 번씩이나 한 사람은 없다는 문구를 사용하여서 제가 온 인류에게 만연해 있음을 그 죄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와 같은 단호한 정제는 곧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은 인간이 사탄과 같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모든 범위 모든 부위 곧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가 다 타락했다는 그 범위에 있어서의 부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말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를 그 아래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제 바울은 13절과 14절을 통해 인간의 발성기관을 목구멍, 혀, 입술, 입의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인간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묘사합니다 또한 바울은 15절로 18절에서는 죄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인간의 전적 타락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제로 말미암은 파괴와 파멸의 결과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과 고생과 비참입니다 경쟁으로 말미암은 파괴와 고통 싸움으로 말미암은 바탕과 고생 전쟁으로 말미암은 멸망과 참상 이것이 바로 피로 물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있더라도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적 타락의 본질은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라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자들도 인류애를 발휘하여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 일하기도 하고 효심이 있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공익을 위해 개인적 유익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죄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논증도 이 구약 시편과 이 사회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 역시 이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이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의 상태로부터 특권적으로 죄에 되지 않았음을 19절로 20절을 통해 못 받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통해 바울은 만일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는 을을 얻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방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 아래에 있어 율법 지킴의 무능한 죄인들을 성경은 모든 입, 온 세상, 모든 육체라는 표현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들이며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정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램필드라는 분은 바울의 이 표현을 빌어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증거가 너무 무거워 입을 열지 못한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이 장면을 설명했는데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상의 본문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칭의는 인간이 칭의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난제이자 칭의에 앞서 생각해야 할 전제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 그것도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칭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9세기 개혁주의 저자인 존 라일 목사님은 그의 책 거룩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는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로 구원적 기독교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칭이나 회심이나 성화와 같은 교리들은 그저 우리 인간의 지성에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단어나 명칭이 될 뿐이다 죄에 대한 희미한 또는 불분명한 견해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오류와 실책과 이단과 거짓 교류의 원인이 된다 만일 인간의 그의 영혼의 질병에 대한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릇된 또는 불안전한 치료책으로 만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19세기 교회에 필요했으며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실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존 라일 목사님은 죄와 칭의의 관계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실한 교훈을 교회에 가장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던 존 라일 목사님의 이 정확한 진단은 비록 19세기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21세기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존 라일 목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만일 인간이 그의 영혼의 질병에 대한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릇된 또는 불안전한 치료책으로 만족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의 초기 증상은 목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폐암 초기 환자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그저 목감기 증상이라 계속 감기약만 먹고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대로 방치하여 증상이 더 악화되면 이제 다른 방도도 손 쓸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이 죄의 세력 아래 있고 인간성의 모든 범위가 다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 인간의 실존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처방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단 1%의 가망성이라도 인간 편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처방하는 것은 죄의 질병에 대하여 이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오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한 이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오진을 내린 자들입니다 세관점주의자들은 1세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공동체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의 순종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은혜가 먼저이고 그 후에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유대교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은혜의 종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고 세관점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관점주의자들은 이 바울은 유대교인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한 체험은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흥을 받은 소명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교를 통해 구원 공동체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나름대로 율법을 잘 순종하여서 율법에 통한 구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회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름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세관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1세기 유대교는 은혜로 구원 공동체에 들어올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 지킴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율법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던 세관점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칭이란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으로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 공동체의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제 다시 율법 지킴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후에는 자기가 순종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종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으로 인한 무능성 때문에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로마스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세관점주의자들은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얼마든지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행위를 보태여서 최종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 관한 세관점주의자들은 칭의에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성과 그에 따른 율법의 정죄를 그들의 주장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능성과 율법의 정죄를 말하게 되면 이 구원에 있어서 단 1%라도 인간의 행위가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에 관한 세관점학판은 죄인에 대하여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은혜는 말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종교격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친 오직 은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오직 은혜는 오직이라는 부사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칭의 교류의 내용을 결정하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은혜만을 말하는 자들은 은혜를 말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언제라도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혼합시켜서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만을 말하는 자들은 죄의 보편성과 전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그리스도께 대외인이었고 의로우신 우주의 재판장 앞에 죄를 지어 정죄를 받아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하여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깊이 자각하심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 칭의 교류의 핵심은 성경적 칭의 교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증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본문 21절로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스 1장 18절로 3장 20절에 나타난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죄인에 대한 바울의 고발문은 인간의 현실을 집요할인 만큼 깊이 파헤친 참으로 날카로운 정죄 선언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인간에 대해 철저하게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해법 없이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직면한 그 중대한 위기에 확실한 해법을 알고 있었기에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죄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해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성력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온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죄인에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직면한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이전까지 논정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죄인들에게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감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나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의롭게 되는 그 율법 지킴의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완전히 기각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율법을 지켜 얻은 의를 자신의 칭의의 근거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을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칭의의 근거로 삼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행위가 설 자리라고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의를 완전히 기각시켜 버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상징함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약의 진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개시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공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그것들이 절기와 제사와 같은 의식법 속에 희미하게 가리워져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유로운 잣대로 율법에 하나만 어겨도 정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22절과 24절로 26절에 나타나 있는 답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율법 지킴의 무릉함으로 인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은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의뢰해서 의롭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그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유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죄인을 어렵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24절로 26절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유의 형벌이 그리스도의 속량과 피혈림과 화목재물 되심으로 인해 죄인들의 죄가 간과되는 방법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낸다는 상업적 용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서 죄인들을 속량 즉 사내신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므로 예수님의 생명과 죄인들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공유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화목재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리적 죽음이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상응하는 형벌적 죽음이었으며 그 대리적이며 형벌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셨고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를 죄로 삼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전생에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무흠한 율법순종의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형벌의 문제도 해결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야 하는 순종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여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발생한 이 죄와 의의 전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신앙에 선배되는 종교격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주셨기에 이보다 더한 위대한 교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위대한 전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하여서 요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아들의 얻은 의를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의 의의 전가를 통해 죄인이 어렵게 되는 이 이신칭의 교류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게시되었으므로 2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시대의 자기 백성의 죄악 역시 간과 즉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기 전인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미 다윗은 구약에서부터 이 죄의 관과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의해 교차점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심으로 26절의 말씀처럼 곧 그때의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수단이 22절 25절 26절에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다 24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세간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로서의 의에 대하여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간점주의의 부흥기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라이트 감독은 전가된 의가 바울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다른 이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이에 것으로 간주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가되는 속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의 이런 주장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 널리 뿌려진 그리고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 제외된 채 인간들이 단지 그리스의 의에 전가에 의해 새롭게 된다고 말하거나 혹은 단순히 죄의 용서에 의하여 새롭게 된다고 말하는 자와 그것에 의해 우리가 어려워지는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의의 전과 교류를 전면에서 정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과 교류를 부인하는 라이트에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전가되는 외부에 있는 우리에게 어색한 그런 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혁을 하셨고 그 은혁에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신 그 의로서의 신실함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저 은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그는 인간에게 나눠주는 따위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라이트에게 있어서 징의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확인된 그 그리스도에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위를 통해 최후 심판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징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라이트에게 징의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들어왔다는 현재 징의와 내가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답변에서 받아야 되는 미래 징의, 이중 징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관점 주의자들에게 현재 징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로서의 유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라이트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현재 징의의 의미일 뿐입니다 현재 징의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을 통해 그 징의를 유지를 해야 되고 최종 심판 때 행위를 근거로 미래 징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적 징의의 교리, 곧 바울의 징의론이며 종교개혁자들의 징의론이며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징의론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판결을 앞당겨서 받은 한 번밖에 없는 본복될 수 없는 종말론적 징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형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요구는 흠없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았기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28에서 30여 년도의 회원 여러분 언약적 율법주의를 태동시킨 이 샌더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를 비평조로 수용한 제임스 던과 라이트 이 사람들은 서로 주장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 공동체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계속 확정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은혜의 종교로 주장한 언약적 율법주의는 은밀히 말해서 넓은 의미의 행위구원 종교인 것입니다 이 체계 안에서 그들은 은혜는 주장하지만 오직 은혜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세관점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과 논쟁했던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반펠라규스적인 행위구원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 대한 세관점주의자들의 주장이 오늘 보금주의 교회에 속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적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시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친 개혁주의 구원론의 탓으로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이들의 가르침은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오도되어 있고 이 세관점주의자들의 주장은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최적 판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긴 하지만 살아온 삶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안일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 지킴에 대한 인간의 무능함을 언급하지도 않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아있는 부패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원 공동체에 들어온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행함으로 마지막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층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만 조금 게을렀거나 다른 날보다 죄를 많이 지은 날에는 또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심판답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위로 최종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중교개혁자와 개혁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하나님은 보무지 가망성이 없던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들이 아무리 선하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가 묻어나오는 그 행위 같은 것은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주권과 자비와 극률로 죄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신 자를 인간의 일관성 없는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시는 그런 약하고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우유부다는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죄의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리시고는 인간의 행위가 0.001%도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의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처음 선언 그대로 최종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어렵다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오직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당해적으로 맺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선행인 것이지 행위는 우리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징의를 바로 아는 자에게서만 그 징의의 토대 위에서 감사의 열매 성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의는 우리가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경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